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뽀개기 23년 34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 기억에 법인인개혁공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분양대행업, 주택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죠. 주택상가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상가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택지분양대행, 토지분양대행은 안됩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 있죠.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 가능하고요.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미연에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수하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이것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을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 빌려주는 것, 빌린 사람,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지되고 있는 행위. 우리 법제 33조 금지행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것, 해마다 출제되고 있죠.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그래서 차관이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3번에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데, 단,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하면 시의도이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상가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의 의심의 여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해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죠? 왜냐하면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었던 위원은 그 해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대리인을 말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면 변호사죠? 변호사 수입료 받았기 때문에 그 해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계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효환하는 행위는 중계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환을 알선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계인 게 아니죠? 중계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령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계이지, 알선, 소개하는 게 중계이지, 직접 교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인데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계업이다 했는데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계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자격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을 중계해도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계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가 중계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계사입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했다면 소속공인중계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했다면 중계보조원에 해당되죠. 4번 공인중계사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계업무와 관련된 단순화물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계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계사 소속공인중계사는 중계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부는 보조밖에 안되죠. 그런데 공인중계사라 했으니까 소속공인중계사가 되겠습니다. 5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계사에 해당된다.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격을 취득했는데 저는 개업을 하거나 취직한 것은 아니지만 명함에 공인중계사라고 새겨다녀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중계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간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이동용이한 임시중계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뜻다방 설치하게 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그 관할구역 외의적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안됩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을 공개사법에서 분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점은 법인 즉 회사만 가능합니다. 개인 자연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확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